씻, 이거, 안 넣어? 넣으라고! 양반도 돈 없으면 똥발이라더니 딱 쓸 걸 아니니? 백령 삐질 지셨다고요? 진짜 제정신이세요? 요즘 금주단장 장난 아니... 큰일 나요, 아씨! 금령이 지극기도 엄한데도 술을 마구잡이로 팔다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금주령은 말이다, 그냥 명분일 뿐이다 권력은 그 많은 것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사람이 사흘을 굶으면 밥 한 그릇에 못할 일이 없고 궁지에 몰리면 지도후랑이를 무는 거요 감찰이다 난 낭자의 술이 좋소 다정한 맛이나 무슨 사이입니까, 저들? 아, 남녀 사이에 벗이 어디 있습니까? 원래 벗은 가까이 하고 적은 더 가까이 하라잖아 아, 원래 안은 벗... 잠깐만, 잠깐만! 신고 안 하겠다고 약속하면 난... 풀어주겠어 왜 자꾸 날 덮쳐다니는 거요? 성장 성장 한글자막 by 한효정